자 여기 난생처음 할로윈파티구요 나르게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섭죠? 즐기겠습니다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쳐다보고 있어 어떡하지? 아 귀여워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릴리아잔틱이네요 얼굴이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? 진짜 눈도 너무 크고 내 스타일인데 얼빠들은 얘를 좋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예쁜데 감사합니다 예쁜데 되게 많아요 주로 이제 아잔틱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게 눈에 들어와 버렸어 꽂혔어 얘도 되게 예쁘죠? 얘 예쁘잖아 우리 헷들이 좋아요 헷입니다 오 릴리아잔틱? 솔리드 타입이네요 월드워크 어? 그러네? 어 옆구리 너무 좋은데요? 옆에도 색깔까지 헤헤 우와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 헤헤헤 어? 세이블 가격이 너무 좋은데? 할로윈 파티 할로윈 파티 특집인거죠? 맞습니다 특가집 미국인가요? 네 네 오오 오오 헤헤 야 어떡하지? 아직까지 안가져가지고 계시네 오 암컷 릴리암컷 에프네가 너무 많아요 와 얘인데 딱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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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민 랩타일입니다 카민 랩타일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했었어요 어 이거 아이보리색이라서 그런지 되게 정말 더 깔끔해 보이고 애들도 더 이뻐 보이는 거 같은데 헤헤 얘 옆구리 너무 이쁘죠? 헤헤 이게 진짜 색깔이 진짜 크림크림 와 헤헤 헤헤 진짜 너무 단정하고 깔끔해 깔끔한 그런 이미지죠? 근데 애들이 너무 애들도 깔끔하고 예뻐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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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감사합니다 카민입니다 자 코지 랩타일입니다 가오나 씨를 준비했어요 이야 역시 팀은 팀이군요 어 이건 뭐예요? 의자? 베로 출시한 은신처입니다 어히 고칠꼬칠한 게 마음에 들어 roaring 오 이거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체 프로구리로 kull 오우 마음에 드는데 이게 미고분인 건가요? 8g? 유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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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별이 나와있군요 아 편하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슈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쁜 애들이 이야 어우 많아요 많아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 어? 어? 얘 괜찮은데? 어? 얘도 괜찮은데? 잠깐만 어? 여기는 새기빨하고 아잔틱 아잔틱이 또 많아요 이게 새까만가 보세요 어우 새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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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맘에 든다 자 더숲입니다 더숲 어우 너무 멋진 문장을 하고 오셨어요 어? 잠깐만 얘 너무 예쁜데? NFS야 새이블이에요 아 그래요? 네 뚜껑 혹시 뚜껑만 살짝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? 얘가 너무 예쁘고 얘는 좀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냥 새이블이라고요? 와 색감이 와 색감이 뭐라 말을 못하겠네 너무 예쁘잖아 와 성격이 발랄해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우와 어우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어? 아직 쳐다보는 거야? 아 이거 포스에요 이거? 네 허어 와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와 어? 얘 뭐야 왜요? 진짜요? 네 아니 NFS 왜 이렇게 많아요 사장님? 아 저 처음 데리고 나왔어요 자랑으로 나오셨구나 판매할 때가 아니요 판매할 때잖아요 어 분양을 오 맙소사 이 분의 너무 많이 듣고 계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란 이담개코입니다 오늘 분양 컨셉은 뭔가요? 저승사자에요? 저승사자 저승사자 아 아 벌써 설마 이렇게 분양간거에요? 아유 아니에요 아니죠? 아니라고 말해줘요 흐헤헿 어 얘 이쁜데 사상공포스틱 저승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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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런 보라색 스펀지는 어디서 구하는거에요? 네? 보라색 스펀지? 아 와 스펀지 업체에다가 색깔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거거든요 정말 진심이시군요 흐헤헿 자 왕의 DNA를 가진 스팟 롯 릴리 타입 스컷입니다 예예 어우 좀 빨리 익었어요 말이 길어갖고 흐헤헿 흐헤헿 오늘은 이제 저승사자 컨셉이라 네 잘 나왔지 네 보시면 이제 저승사자가 반해버린 퀄리티 아아 네 네 아 다시 찌울게요 아 어? 잠깐만 납태일이 있어 네 납태일이 있어요 오? 바로 올리려고 우와 어우 얘 등 지퍼 열린거 보세요 네 날씨 없죠 북한군 못지않게 땅굴 잘 파는 에미나이도 준비됐습니다 아 에미나이 이야 참 대단해 아 얘 너무 이쁜데 와 데리고 가고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랩태쿠아 윙다이너 뉴스입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어 입양을 안하면 쏘겠다는 건가요 지금? 아 네 다 이제 협박식으로 한 마리 안 데려가시면 이제 한 발씩만 네네 아 어제 쇼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재인 것 같아 진짜 아유 과찬이에요 과찬 네 재밌고 있고요 재밌고 있고요 어 필바라락 모니터군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네 얘네 이제 호주에 사는 소형 모니터들인데 되게 이제 에키랑은 다르게 약간 되게 붉은 발색이 약간 오렌지랑 저런 젓갈색 느낌? 저런 그냥 꼬리까지 길어가지고 되게 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오 오 예쁘면 호그노츠 호그노츠도 있어요 라이브인가요? 아뇨아뇨 아 라이브인가요? 아 잠깐만 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에이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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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요상한 눈빛 이거 귀여워 죽겠어 어떡하지 스무드족만 귀여워갖고 러프계열의 매력을 몰랐는데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아 여러분한테 제가 제 분장을 못 보여드렸는데 잠깐 카메라 돌려갖고 윙다이노님이랑 나야 빨리 놀러와 플라오빠 플라오빠 이렇게 분장하는 거 쉽지 않다 빨리 와 이거 지내요 랩터쿠아 어딘지 아시죠 네 성균관데요 그렇죠 제가 한번 갔었는데 잠깐 갔었는데 너무 볼게 많고 좋아요 아 예쁘다 누아나 예쁘다 아 잠깐만 어 여기 리프테일이 들어있는데 리키애너스라고 돼있어요 어디요 어 리프테일이 아니구나 네 리키에요 리키인데 발색이 어떻게 이렇게 리프테일 같지 빛빛 때문인가 아 이거 산파작이에요 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깜짝 놀랐어 사메티 사메티 요즘 리프테일 펌프가 장난 아닙니다 너무 예뻐요 어 얘 눈 색깔 봐 미쳤네 진짜 어 얘 핑크다 핑크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언제 라이브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얘 안찍을 뻔했잖아 아 판다파이드 멕시칸 스파니테일 이구아나입니다 KR12이라고 해요 진짜 멋있다 얘 얘기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작은 거 작은 이구아나 어 그럼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? 네 아 발색이 완전히 바뀌는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여기 이제 바나나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는 완전히 이제 노랗게 아 노란색에다가 약간 쫌박이도 들어와 어 너무 신기한데 자 오리지널 개커죠? 오지입니다 오늘 컨셉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? 가지마 푸바오 가지마 푸바오 오 예 하하하하 우리 옆에 머물러주세요 네 너무 멋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야 하하 하하 오 너무 이쁜데 텐조림빛이 되게 진해요 오 오 에프라프치노 콜라사장님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엄청 멋있으세요 오 얘 가격이 왜 이렇게 좋아요? 저희 매니저님이 가격으로 이번에 측정을 하셨는데 저는 일체 1%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니저님? 아니에요 그 저희 매장에 수천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잇 잠깐만 이따가 상담 좀 해야 되겠네 하하하하 우와 이 예쁜거 보세요 하하하하 오 미쳤는데 어우 없어서 저 도심 속 도마을입니다 저 오늘 컨셉이 뭔가요 사장님? 바둑돌입니다 아 예 흑돌과 백돌을 이렇게 예술처럼 승화시키셨어요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이거 예예 은신도 돼요 은신 보여드려 어 은신? 앞서서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계세요?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어 잠깐만 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어 이거 빨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승 자 도심 속 도마에 오면 Aunque 그래 팀 아카츄키 아 그래요 도심 쪽 도망이 오면 사심을 채우고 가야죠 사심을 채워가야 돼 여기 리프트에 예쁜 애들 있단 말이야 물 끓여지면 qualche hemos up 10홀에 한 쌍 니키가 큰데도 가격이 되게 좋아요 피쉬스케일 개꿈이다 어우 카멜레온 발색이 너무 이뻐요 프라시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뭇잎마을입니다 나루토인가요 제가 만화를 안 봐 가지고 잘 몰랐어요 너무 이쁜데 어 얘 프라푸치논데 색감이 되게 특이하죠 약간 레드 섞인 것 같고 옆에 프라푸치노랑 발색 비교해보면 이거 약간 붉은 빛이 강해요 어 잠깐만 얘 레드릴리 암컷인데 가격이 왜 이래 가격 파괴범을 찾은 것 같아요 큰일 났는데 우와 얘 너무 이쁘다 음 얘도 이뻐요 얘 혹시 입양을 하시려면 생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얘도 이쁘잖아 자꾸 숨는다 그냥 안 가려고 자꾸 숨는다 그냥 안 가려고 기본적으로 이쁜 애들이 많아 어우 이게 뭐야 그냥 하얀데요 그냥 하얘에요 그냥 하얘에요 그냥 하얘에요 맙소송 맙소송 아 얘 너무 예쁘다 멋있다 와 헬로우 이쁘다 부스를 굉장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또 열심히 꾸미시는 티가 나요 바닥재가 와 되게 예쁘죠 와 바닥재도 예쁘고 어 사장님 얘 가격 없어요 어 어 잠깐만 세이블릴리 스쿼시인데 가격이 어 맙소사 어떡하지 와 야 이니스틱 음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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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푸치노 스쿼시 어우 오늘 진짜 가격 파괴잔데 와 진짜 파괴잔데 와 맙소사 맙소사 남개코죠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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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는 채콜인가봐요 제가 채콜은 잘 몰라가지고 채콜이 한 마리도 없어요 저희 집에는 어? 얘 되게 색감이 특이한데? 카푸인가? 어떻게 이렇게 핀 색깔이 저는 처음 보네요? 차코드 어? 이런 걸 또 어디서 구하셨죠? 대단하시네 행복한 크레인데요 여기 이 모비를 보시고 사장님 똑같이 하셨어요 우와 싱크로율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일일이 이렇게 와 쉽지 않은데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하신 게 보입니다 이렇게 호박하고 모자 이런 것까지 소품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와 이 정도 정성은 있어야 되는 분인데 반성하게 되네 우와 와 진짜 할로윈 콘셉트에 맞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와 어? 입문 개최는 사육 세트도 주신다 그래요? 와 감사합니다 팀 로얄이고요 여기는 스탈릿 개코입니다 스탈릿 개코 저 인스타 팔로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아잔틱인가봐요 예 다 아잔틱 헉 앞서서 음 이쁜거 보세요 오 얘 나본다 나본다 어떡하니 너 아씨 보는거야? 조그만게 사람 보네? 가격도 좋은데 데리고 가야되나? 큰일났네 꼬맹이 눈을 보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얘 예쁜데? 작아서 초점이 잘 안맞아 오 얘 보세요 아 참 귀여워 귀여워 그만 쳐다봐 네 크레리즘입니다 오늘 분장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신경 쓰신게 티가 납니다 나비스 트라이 나비스 나비스라는 말이 왜 익숙한데 잘 모르겠죠? 나비스가 뭐예요 사장님? 나비스가 유럽 브리더 분 개체고요 음 이제 브리더 명이에요 아 네네네네 어? 싱크투스 잠깐만 귀여워 레비스 얘는 수컷인가요 혹시? 누구요? 레비스야? 네네 아직 성별을 잘 모르겠어요 어 어 그램슨은 보면 성별 나올 것 같은데? 예 아직 성별 안보고 근데 오늘 이제 크레니즈 메타죠 아 네네네 오 나비스라는 분의 트라이가 예쁜 애가 많네요 세이블 어 세이블 릴리 색감이 되게 묘합니다 네네네 루앙 릴리도 있어요 어 얘도 이쁘잖아 어 얘도 이쁘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얘 너무 이쁘다 어우 어떡해 에헤헤헤 귀여워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사이즈 있는 아이들 성별 나온 애들이 또 있어요 세이블 수컷입니다 얘는 어 이거 이쁘잖아 카푸치 카푸치 막 어 감사합니다 네